책 권하는 사람 고부장 책 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꽤 두꺼운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중세와 근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그 중세와 유럽의 문화, 문명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됐는지 특히 건축,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유럽의 시간을 걷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자는 최경철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와 바틀렛 건축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서울과 런던에서 건축 실무를 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접하는 문화와 문명이 유럽 문명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미술사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유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수많은 역사와 문화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반추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건국 이후 약 400년 동안 팍스로마나 시대를 구현하면서 번성했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제국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100년이 안 가서 멸망을 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도 한 1000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 사회는 긴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인이 없어져 버린 자리에서는 수많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동안 로마의 위세에 밀려서 북쪽 푸운 지방에서 자리 잡고 있던 당시로서는 야만인들이죠. 이들이 유럽으로 본토로 남하를 하게 되죠. 바로 게르만족으로 통칭되던 프랑크족도 오고 노르만족과 서고투족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럽은 수많은 침탈과 수탈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본토를 점령한 야만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명화가 시작이 됩니다. 도시에 정착하게 되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인 연결고리였던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신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야만인들의 지도층을 교육하고 국가의 정치체계와 사회구조의 기틀을 잡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350여 년이 지난 751년 교황이 프랑크족 피핀을 왕으로 인정해 주면서 야만인 최초의 국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800년에는 샤를마뉴가 프랑크 왕국을 통일하면서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이 탄생됩니다. 샤를마뉴가 세운 왕국은 현재의 독일과 프랑스를 아우를 만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프랑크족이 유럽사회의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대대적으로 확장됐고 동방으로 열려있던 무용료를 통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지를 찾아가는 성지순례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전쟁입니다. 십자군전쟁은 왕과 교황의 공생관계에 의해서 더욱 확대됩니다. 왕권을 얻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가가 필요했고 인가의 조건이 교황이 제시한 동방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교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유럽 전체를 장악한 유일한 사회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국왕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지의 통치세력은 계속 변했지만 교회와 수도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주나 왕 등 지배세력이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와의 협조, 교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활동 이외에도 인문, 과학, 예술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회소외의 계층에 대한 봉사도 진행됐습니다. 정치와 전쟁을 제외한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교회가 그 기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이 좀 안정되면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국력과 존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로마가 발전시킨 안정적인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프랑크족 문화를 이식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된 양식이 로마네스크입니다.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일종의 로마풍?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성과 요새의 폐쇄적인 성격, 단아한 벽이나 작은 창과 같은 물리적인 구조, 그리스로마 건축에서 받아들여진 기둥과 조각들을 통해서 그 예술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었습니다. 현대미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은 회화, 조각, 건축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상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세의 미술은 교회 건축과 그 건물에 포함되는 몇 안 되는 회화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화는 프레스코 벽화, 그러니까 대세입니다. 프레스코화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벽에 회반죽을 바른 상태에서 물감을 거기다가 덧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반죽이 굳으면서 물감이 스며들어서 물감이 함부로 지워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스코화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프레스코화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도 천년을 더 갔다고 하는데 천년을 유지한 제국은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구축한 문화를 비잔틴 문화라고 하는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유럽은 혼란스러운 중세를 거쳤지만 비잔틴 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비잔틴 문화가 중세 말기에 들어오게 되죠. 서유롬은 비잔틴 제국의 건축 양식과 기법을 받아들여서 이전 세대와의 차별성을 확보했고요. 게르만족의 공예 문화를 흡수하면서 로마네스크 양식을 완성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초기와 중기에 걸쳐서 성립됐고 그 뒤를 이어서 고딕 양식과 고딕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딕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발달입니다. 전쟁과 민족 간 갈등이 수그러들고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면서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도시와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도시국가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점이 된 도시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축적된 분은 분사적 정치적 힘을 갖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를 바탕으로 대성당과 시장 그리고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성직자들만이 향유됐던 학문이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문학도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서왕과 원타기 기사, 켄트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십자군 원정은 약 2세기에 걸쳐서 수차례 진행이 됐고요. 각 원정마다 3, 4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영주들이 오랜 시간 영주를 비우면서 참전을 하게 되자 그들의 재산이 보다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양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지방 영주들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해지면서 지방 영주들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원정 때문에 소모된 인력과 자원, 계속된 긴장 상태 때문에 생겨난 개인과 사회의 고통은 교회로부터의 일탈을 부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면서 방어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자 쌓았던 성 또는 교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창문을 작게 만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교회 내부를 좀 더 밝게 만들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채워져 있던 넓은 공간을 넓은 창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벽에 프레스코화로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의 벽이 사라지면서 창문이 넓게 차지하게 되니까 그 넓은 유리창을 채색유리로 만드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때부터 설치가 된 겁니다. 바로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성당을 짓는 것은 영주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공사였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당들을 짓게 됩니다. 중세 시대를 무너뜨린 것은 뭘까요? 최경철은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중세를 무너뜨린 것은 흑사병과 화약의 발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흑사병은 5년이 안 돼서 유럽 전역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망가뜨렸습니다. 피폐해진 삶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화약의 발명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전투의 양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 자체를 좌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포를 가진 부대가 화포를 가지지 못한 모든 부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포를 가지려면 강한 권력과 많은 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영주들은 화포를 가진 큰 영주 또는 왕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약과 흑사병은 중세를 이끌어갔던 두 개의 세계관 봉건제와 그리스도교를 무너뜨렸습니다. 외부 구조의 균열은 지방 영주들의 몰락, 즉 봉건제 해체를 가져왔고요. 내부 구조의 균열은 중세시대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형성해 온 그리스도교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유럽사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영주들의 소득 감소가 필연적으로 연계되었죠. 그래서 영주 권력의 약화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화양무기를 장착한 영주들이 전쟁을 도발했고 작은 영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흑사병이 오지 못한 산속 깊은 수도원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의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시 저작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을 수탈하고 교회 자산을 사유화하는 듯 성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심도 발휘하지 못하게 됐고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주게 됐죠. 교회가 가진 신성이란 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도시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태리 도시국가들은 영토가 작았기 때문에 통합이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국가 역량을 도시의 발전과 경제적인 성장, 문화와 예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권력을 새롭게 쟁취한 상업가문들은 무역을 통해 쟁취한 부를 기반으로 정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 그들의 위상을 대변하고 새로운 사회를 대표할 수 있었는 것인가 고민한 끝에 이들이 찾아낸 것은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부활이 가능했던 것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중세시대 동안 유럽과 떨어져 있던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역사가 문학과 예술가들이 이탈리아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로마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전주의가 부활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주의 부활은 문학과 철학, 건축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가 당대의 종교, 예술,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술적 성취도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브루넬레스키, 알베르티,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 이런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런 도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흔히 인간 중심의 사회에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이 가득했던 이상적인 사회 일상과 문화와 예술이 일치된 사회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실상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도 계급사회였고 일부 권력자들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철저히 지배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이룩한 놀라운 성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딕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의 중심이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연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연에 이미 내지되어 있는 조화로운 비례와 상태에 대한 추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을 초월하는 종교 세계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예술이 분리된 것입니다. 르네상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의 문을 연 시대였습니다. 근대는 흑사병의 창궐, 화역의 발명, 종교의 개혁, 항예술의 발전, 고전주의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사회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르네상스를 거쳐 17세기가 되자 유럽사회는 재편된 그리스도교의 질서, 즉 카톨릭과 신교의 세계를 맞이합니다. 더불어 종교의 세계를 압도했던 절대왕정의 질서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신교의 종교개혁과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이 극렬하게 부딪히는 시대였습니다. 신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교회의 성상과 종교화를 부정하고 있었고 카톨릭은 이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카톨릭은 종교적 열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성이 강조된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크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베르사유 궁전, 르브르 궁전 등이 바로 이 시대의 산물입니다. 17세기가 바로크라는 통합된 사조에 속해 있었다면 18세기는 각 국가마다 각기 다양한 사조와 흐름들이 나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지역,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통치했던 해양국가였습니다. 신대륙 발견에 힘쓰느라 왕실 내부의 갈등이 잦아져 유럽사회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스페인의 시대도 마치게 됩니다. 영국은 왕권이 약화되고 의회의 힘이 강해져 입헌군주제와 의회민주주의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한층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왕전 국가였던 프랑스, 루이 14세의 시대가 지나면서 불안정한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영향을 벗어난 뒤 통합된 국가가 세워지던 초창기였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각기 복잡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들의 공청적인 관심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상무역로 확대와 해외 식민지 건설이었습니다. 식민지 건설은 발전하는 생산기술과 이에 따른 생산분량의 증대와 가격 하락, 저렴한 원자재, 조달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럽은 무역로 확대와 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해상무역 전쟁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식민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승리한 영국은 이후 팍스 브리타니아로 대표되는 지배와 수탈의 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성공했는가? 첫 번째는 정치적 안정, 두 번째는 식민지 확보, 세 번째는 풍부한 지하자원, 네 번째는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 이후 두세기 동안의 변화는 과거 수천년의 인류문명 변화보다도 빠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두 가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경관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전체의 모습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도 합리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방식은 예술 양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식의 역사를 통틀어서 합리적인 조함이와 이상적 세계관을 보여준 양식은 그리스로마의 고전주의였습니다. 그리스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석된 신고전주의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시대의 변화를 더욱더 촉진했습니다.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 전복을 내세운 다다이즘이 나타나기도 했고 전후의 과제를 극복을 했던 바우하우스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삶을 소외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도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200년 전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그저 완결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전통과의 완벽한 단절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후 유럽 사회만이 아니라 대다수 문명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책 유럽의 시간을 걷다는 인류문명의 발달사를 역사를 바탕으로 문학과 건축, 조각, 미술을 아우르다 보니 범위도 넓어지고 양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역사의 큰 줄기를 잡아내리는 작가의 노력과 흔적이 엿보이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다. 양이 좀 많긴 합니다만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가 그 기반에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시간을 걷다를 소개해드렸습니다.